2대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풍 아이다가 쏟아낸 5시간의 폭우에 뉴욕과 뉴저지가 마비됐습니다. 1일 밤 무려 9인치의 비가 내린 걸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로 뉴욕시에서 13명, 뉴저지에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가 8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140만 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보다 높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간 등을 포함한 어떤 경우라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새 낙태 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지난달 31일로 만료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는 이를 위한 예산도 기존에서 2억 달러를 추가해 총 26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협회는 연방법원에 이번 연장 법안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아메리카 갓 탤런트 준결승전에 출연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심사위원회 선택을 받아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승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상금 10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뉴욕과 뉴저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역대 최악의 홍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촬영하던 그 시간에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 부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치 그냥 도로를 갔는데 강을 한 몇 개는 건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집을 가긴 했는데요. 한 5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5시간 내린 비가 무려 9인치가 넘습니다. 거의 1피트 가까이 비가 내린 거예요. 원래는 한 3에서 6인치 정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허리케인에서 세력이 약화돼서 그냥 열대성 폭풍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비를 안 했던 거죠. 그냥 뭐 조금 강한 폭풍이 왔다 가고 한 3에서 6인치 정도 비가 내릴 것 같아. 뭐 주의들 하세요. 뭐 이 정도만 했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1일 밤에 이미 막 물이 내리고 모든 도로가 잠기고 집들이 잠기고 자동차가 잠긴 그 순간에서야 빌드 블라조 시장이 언론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발 트래블 하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제서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지사들도 시장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 폭풍에 막 비가 오는데도 차들 끌고 원래 평상시대로 저희들도 물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촬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시 센츄럴 파괴 7.19인치의 비가 쏟아졌대요. 이게 1869년이니까 여러분 100년도 지난 그때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랍니다. 무려 7.19인치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나왔어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다 내렸다. 하루도 아니죠. 그 5시간 안에 다 내린 거라고. 그리고 시간당, 시간당 강수량도 최대 3.15인치예요. 그러니 이게 약 한 8cm거든요. 한 시간에. 이게 지난달 21일에 폭풍 헬리가 왔을 때도 그때 1.94인치 내렸거든요. 시간당. 그래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그때도 비가 많이 왔다라고 했는데 1.94인치의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많이 내린 거죠. CNN 방송이 이날 밤에 뉴욕시 일대에 쏟아진 비가 350억 갤런으로 추정된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5만 개를 채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뉴욕 뉴저지 1원에 채워졌는지 아시죠? FDR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스트 리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가에 있기 때문에 FDR 드라이브 거의 다 침수됐고요. 그 다음에 브롱스의 리버 파크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다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제가 어저께 가면서 느꼈던 건데 우선은 모든 도로가 잠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 보니 물이 막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막 붓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하고 사람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물이 잠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깊다 보니 자동차 시동이 그 안에서 꺼지고 그냥 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니까 채 오오 하는 사이에 그냥 물이 막 해서 미처 탈출할 틈도 없이 막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가는 길에도 보니까 도로에 중에서 조금 낮은 지역은 그냥 물이 잠겨 있고 그 속에서 갇혀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차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뉴욕시 전철 46곳이 침수가 됐고요. 당연히 선로로 그 도로가 그 정도로 뭐 강 수준으로 제가 어저께 나갈 때 거의 무릎 가까이까지 물이 온을 넣는 걸 봐서는 그 맨하탄 또 시내에 워낙 또 물 잘 안 빠지거든요. 거기 맨하탄 시내에도 물이 그 정도까지 차였을 거고 당연히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46곳에 역에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15대에서 20대 정도도 이미 잠겼겠죠. 전철들이 밤새 구조작업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가다가 그냥 쓴 거예요. 구조작업이 펼쳐졌고 그리고 타임스스케어 역에서는 심지어 이게 밤 9시 45분경에 승객들이 이 폭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철 역 안에서 밤을 세웠다고 합니다.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버스 맨하탄에 다니는 버스가 그것도 물속에 잠기면서 시동이 꺼진 거죠. 근데 버스 위로 근데 이 기사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버스 위로 막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막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겠죠. 그 도로가 그렇게까지 잠기니까 뉴저지 같은 경우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하우스들이 1층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지하가 있잖아요. 그 지하로 그 다음에 거라지 그 차고로 물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보통 베이스먼트나 이런 거라지에 뭐 히팅하는 게 있고 전기 관련한 것들이 있으니까 정전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큰 건물도 지하로 물이 들어가면서 지하에 있는 모든 전기 시스템들이 고장이 나고 이런 정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은 그런데 이제 다음날은 정말 아침에는 너무 얄밉게요. 해가 반짝하는 거예요. 고 5시간 반짝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날이 밝고 또 날씨도 굉장히 선선했어요. 이날 그래서 다음날 그래서 2일에 굉장히 선선한 날씨에 해도 반짝했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빠르게 이뤄졌고 물들도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빠져나간 자리가 진짜 처참하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차들이 그 도로가에 이렇게 뒤엉켜 있어요. 어젯밤에 물에 잠겨가지고 그대로 버려두고 간 거죠. 그리고 그 차들이 여전히 서 있고 그 차들을 다 빼는데 아마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말이 레이벌데이 연휴에요. 이게 목요일에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데 목요일부터 이 연휴 맞아서 사람들이 벌써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엄청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 연휴가 껴있다 보니 과연 복구가 빨리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도로에는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방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면서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시 전철은 복구가 돼서 운행이 시작됐고요. 2일 오후 현재 그리고 2일 오후 현재 뉴저지 트렌짓 그러니까 뉴저지의 열차라든가 이런 운행은 아직은 복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중단 상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그 불어난 그래서 플래시 플러드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처 대피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많은 양이 그래서 무려 뉴욕시에서만 13명이 사망했고 뉴저지 주에서는 23명이 사망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특히나 이 사망자 대다수가 아파트 지하에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었어요. 한 이 13명 중 8명이 이런 지하에서 사망을 했는데 특히 이제 퀸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두 살 아기와 그 부모가 아파트 지하에서 살다가 숨을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에이시언이더라고요. 코리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아이의 사진과 부모의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는 좀 불법 개조죠. 사실 그런 지하에서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법 개조해서 뭐 싼 가격에 이렇게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미처 빠져나올 틈 없이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세 할머니도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다가 사망을 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네이도 경보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룻밤 사이에 공식적으로 국립 기상센터에서 발표한 건 3개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 언론 보도에서 또 4개까지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토네이도는 뉴저지 서부 펜실베니아 접경 그 부분에서 보통 많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뉴저지 서부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벌판이죠. 거기는 이제 동부 쪽으로 뉴저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 서부로 가면 이제 에팔레이치아 산맥을 넘어가는 그 무렵 그 입구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좀 넓은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아마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총 이 3개 주에서 20만 가구 정전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이재민들도 적지 않다. 집에 집이 침수가 돼서 그러니까 뭐 집들이 베이스먼트나 뭐 그런 1층 정도 잠기면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물들 퍼내시고 뭐 양수기로 물 퍼내는 일들이 하루 종일 뭐 그리고 이제 그 젖은 가구들 다 밖으로 꺼내서 말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사진에서 보면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침수가 된 곳은 반 이상이 찼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체이스 은행인가 은행 건물이 거의 반 이상이 차서 거의 보이지가 않던데 운동장 같은 것도 거의 다 차고요. 이런 이재민들도 그래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폭풍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많은 비를 뿌린 거에 대해서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냐면 도시 기후변화가 우선은 가장 주요한 요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 많은 비를 머금었고 넓은 포장도로로 인해서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홍수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정말 여기는 그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뉴욕 유저지 지역은 조금 갑자기 소나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순간적으로 비가 왔을 때 정말 도로에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장도로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실 뉴욕 유저지 1원이 이 폭풍이 오기 전에 굉장히 습했어요. 계속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날씨와 만나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뭐 밤새 이제 주지사들 호컬 주지사 머피 주지사 뭐 비상사태 선포했지만 정말 툴레이시죠. 너무 늦은 거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그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지역 페이스북에 보면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 물이 너무 많았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가서 제가 시동이 꺼지면서 그 물속에 갇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치자 갑자기 물이 너무 빠르게 불어난 거예요. 물이 거의 차 위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오자마자 그 차가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강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그 도로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홍수가 뉴욕 뉴저지 1원에 1일 밤 새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미국에서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에 한 연구팀을 데리고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과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는 얼마나 될까 결국 말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인구는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헌혈한 혈액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무려 한 140만개 샘플을 조사했으니까 상당히 많죠. 이것도 그냥 일정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미국 전체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리토리코까지 해서 그 전체에서 헌혈한 혈액 샘플 140만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항체를 가진 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확진자가 세계 1위잖아요. 미국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체를 가진 인구가 지금 현재 올해 5월 기준입니다. 올해 5월 기준 83.3% 입니다. 거의 다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지금 아직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전체 인구 대비 아직 70%가 완전 접종자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체를 가진 사람은 83%가 넘는 거죠. 이게 시기별로 근데 항체를 가진 게 달라요. 보면 먼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인 작년 7월 입니다. 작년 7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액 샘플은 3.5%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가 생긴 거겠죠. 당연히 근데 요게 한 3.5% 수준 그러다가 작년 12월 11.5% 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12월 해도 그렇게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11.5% 라는 건 점점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1월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다가 5월쯤 돼서 83.3% 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항체도 있었겠지만 백신을 맞아서 형성된 항체가 대부분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 전체 백신 접종률을 보면 완전 접종률이 52.7% 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차 접종한 사람이 62% 전체 인구 대비 그렇기 때문에 83.3% 라는 건 엄청나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혈액 조사 결과 작년 7월에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3명 중 1명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그 혈액 샘플을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혈액 샘플 결과와 우리가 확진자라고 발표한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난 거죠. 3명 1명 이 정도 3분의 1만 우리가 발표한 거예요. 올해 7월에는 이 비율이 2명 중 1명꼴로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올해 7월이 2명 중 1명꼴로 낮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실제 지금 알고 있는 숫자보다 2배가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9월 2일 기준입니다. 9월 2일 기준 3,947만여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환자예요. 누적 확진자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실제 2배가 더 많다라는 건 거의 8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번 혈액 샘플 조사 결과로 항체를 형성했던 인구가 83% 이상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것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텍사스주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사실은 뉴욕 뉴저지 이런 홍수 관련해서 뉴스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 텍사스주에서 새롭게 시행된 낙태법 관련한 뉴스들도 상당히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텍사스주에서 시행에 들어간 이 낙태 새해 낙태 제한법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일명 심장박동법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 시기가 원래 20주였어요. 그러면 5개월 아기 5개월 이후부터는 낙태를 못하게끔 금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느냐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 아예 낙태를 못한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는 언제냐 보통 한 임신 6주 정도 되면은 심장박동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 6주 차에 자신이 임신 임신했다는 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병원을 찾아가고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한 8주 8주 되셨네요 9주 10주 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6주 되셨네요 라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결국 내가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이 6주가 넘어섰을 때니까 결국은 아무도 낙태를 할 수 없다라는 법 그런 법인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시행이 들어간 법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이걸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고 연방대본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소송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텍사스주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 소송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불법 낙태 단속을 주정부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하느냐 일반 시민들한테 낙태시술 병원 낙태 관련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주정부 나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주정부에서 거기를 단속하거나 거기에다가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누가 하느냐 일반 시민들이 어 저기 불법 낙태시술을 해요 하고 신고할 수 있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낙태 낙태를 금지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원래는 주정부를 상대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을 바꿔라 이러고 그런데 그 주정부가 그걸 못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걸 신고한 그걸 제재한 일반 시민들 시민과 시민들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상 시행에 들어가서 그러면 아직 누구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누굴 대상으로 소송을 할 거냐 말이에요. 머리를 쓴 거죠. 그리고 텍사스주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불법 낙태시술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한테 최소 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심지어 이런 돈도 걸었어요. 신고해라 신고하면 만 달러 주겠다 사람들이 하겠죠. 또 텍사스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잖아요. 주지사가 워낙 공화당이고 그 주민들 조차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낙태권을 찬성하는 이들이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는 어렵게 됐다라는 겁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시술하는 병원까지 차로 태워주기만 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대요. 얼마나 강력한 법이 시행됐는지 알겠죠? 그러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생식권리센터 이런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됐던 9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간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법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수적인 사람들로 많이 바꿔놔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가처분 신청 기각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5명이 다 보수적인 대법관이죠. 그래서 근데 이날 결정은 텍사스 낙태 제한법의 합헌성에 관한 게 아니다. 이게 합법하다라는 걸 한 게 아니라 텍사스주 법원 등에서는 다른 정식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신을 했습니다. 텍사스주 안에서 서로 소송해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바딘 대통령도 텍사스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성명에서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 넘게도 로데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로데웨이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법대웨이드라는 그 판결이 1973년도에 연방대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23에서 24주 정도의 시점이 된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 1973년에 있었어요. 로데웨이드 판결로 유명한데 이거를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 시행이 됐기 때문에 텍사스 주에서는 낙태는 절대 못하니까 보통 이런 경우 여성들이 다른 주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6월 1일부터 이 낙태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병원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31일 오후 11시 56분에 마지막 시술이 끝났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2018년도 였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장기 요양범원에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쇼킹한 뉴스였죠. 어떻게 그냥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그 장기 요양병원에 사지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 한 여성이 계속해서 침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DNA 검사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가 이 여성 그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여성을 성폭행해서 아이가 임신이 됐고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 간호사에 대해서 2일 9월 2일 법정에서 이 남성 간호사가 자신이 유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네이선 서덜랜드라는 사람인데 이런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고 이 여성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취약한 성인에 대한 폭력 행사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선고 공판은 11월 4일에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닉스라는 그 도시의 헬스앤다 건강 요양원 시설입니다. 헬스앤다라는 그 요양원 시설에 이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임신이 밝혀진 거는 한 돌봄이가 2018년 12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환자는 29살이었어요. 여성 환자가 그런데 돌봄이가 여성 환자의 옷을 환자복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아이가 이미 밖으로 스스로 그 여성이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이 여성이 뭐 어떤 제스트를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도 없어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여성의 몸 밖으로 이미 빠져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여성 아무리 누워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그 열 달 동안 배가 점점 불러왔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요양원의 한 명의 직원도 한 명의 간호사도 한 명의 의사도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게 더욱 충격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여성 환자가 그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DNA를 채취해서 병원에 있는 직원들 DNA와 다 대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서덜랜드라는 간호사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이는 잘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 여성 환자의 어머니가 보호자로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리조나주거든요. 피닉스가 애리조나주에 있잖아요. 출산사건으로 애리조나주가 그때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고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헬스앤다 의료병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한 명이 결국은 사임을 했고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의 부모는 법정 투쟁을 시작했죠. 이 서덜랜드 간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백 번에 걸쳐서 자기의 딸을 맡아서 돌봐왔는데 와 6년 동안 7, 7년 동안 돌봐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당국은 원래 여성 돌보미를 여성 환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보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발달 장애인들이나 중증 환자를 돌보는 헬스앤다 같은 시설과 주당국은 그런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도 그걸 어긴 거고 감찰 감독을 안 했으니까요. 병원 요양원 측도 어긴 거죠. 그래서 피해자 가족 측의 법률 전문가는 이 서덜랜드가 이 환자를 주로 야간에 돌봤고 직원들이 별로 없고 방문객도 없는 밤중에 병실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들도 병원 측이 피해 여생의 임신 징조를 수십 번에 걸쳐 강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병상에만 누워있는 환자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몇 달째 생리도 끊겼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원 측이 환자가 체중이 늘네? 이래서 원래 코으로 튜브로 유동식 음식을 흡입시키잖아요. 너무 체중이 부는 것 같으니까 그 유동식 음식을 줄였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 이 환자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 했었대요. 이 여성이 왜 체중이 늘었는지 왜 복부가 부풀어 오르는지 에 대한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죠.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설마 분신을 했겠어? 어떤 정도 의사와 간호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산통처방도 없이 출산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환자는 사실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무려 26년이나 이 요양병원에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29살이었으니까 4살부터 병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상태는 아기 때 발생한 뇌기능 이상으로 인한 그런 운동기능이나 인지능력이 상실이 됐고요. 또 시각도 상실이 됐다고 합니까 앞에도 잘 안보이고 전혀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인지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체포된 서덜랜드는 체포 뒤에 헬스앤다에서 해고 당했고 간호사 변호도 취소됐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헬스앤다 요양병원에서 이 여성을 26년이나 담당했던 의사에게 1500만 달러의 배상 조정금을 내도록 했는데 의사의 보험사는 그러나 그런 돈을 낼 의무 없다. 이러면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앤다 같이 발달장애나 전신마비 환자를 돌보는 의료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게 에리조나 주정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주정부가 750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때 당시 굉장히 언론에서 시끄러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이 간호사 남성 간호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8월 31일부로 인해서 뉴욕주에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그런데 9월 1일에 호쿨 주지사가 뉴욕주의회에서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이거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통과가 됐습니다. 9월 2일에 이제 이게 호쿨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9월 1일에 뉴욕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여기 표결을 했고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자 퇴거 유예 법안 연장되면 이 건물주들 랜드로드들이 그 연합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통과된 9월 2일에 이들이 임대료 안정화 협회라는 곳이죠. 연방법원에 이번 조치 막아달라는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선언을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세입자 퇴거 유예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임대인의 소득 제한이 없다. 그리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집주인한테 달려요. 집주인이 아니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험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집주인이 증명해야 돼요. 세입자는 내가 그 어려움이 있어만 증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다라는 걸 집주인이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상 뉴욕주의회에서는 몇 달 전에 20만 가구의 임대료 연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억 달러 예산을 승인했거든요. 20만 가구 정도고 24억 달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급이 되다 보면 뭐 딱히 지급이 되면 집주인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거고 가을까지 계속 이게 그래서 8월 30일로 이게 물론 중단이 되지만 계속해서 그게 굳이 유예할 필요 없지 않을까 주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쿠모 주지사 시절에 24억 달러 중에서 2억 3천만 달러만 집주인들한테 제공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돼요. 24억 중에 2억 3천만 이면 한 22억 은 아직도 뉴욕 주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만 5천 원래 20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 5천 가구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행정 절차가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호쿨 주지사가 이 나머지 돈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랜드로드를 달래게 나선 거죠. 빨리 해서 돈 다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시키면서 원래 24억 달러였는데 2억 더 추가해서 26억 달러로 총 예산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통과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소득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입자들에게도 좀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랜드로드 중에 나는 이게 우리 집이 안 나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이게 맨날 비어있어서 내가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건물주를 위한 임대 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0만 달러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느냐 퇴거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세입자들에게 법률 고문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주는 어쨌든 1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그 아메리칸 가업 탤런트라는 거 있죠. 아주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기 지난 8월 31일에 준결승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잘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원래 중결승 결과 먼저 시청자 투표에서 상위 3개 팀이 시청자 투표에서 상위 3개 팀이 결승에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그날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로 뽑은 1개 팀이 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승에 진출 이렇게 세계 4개 5개 팀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은 심사위원 선택을 받아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8월 31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장소죠. 돌비 극장에서 이 중결승 11개 팀 이 이제 중결승을 벌였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공연을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활력을 찾는 영상이 우선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된 겁니다. 그 영상을 쫙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태권도는 격투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는 스포츠로서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젊은이에게 태권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나레이션과 함께 시범 단원이 공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태권도 공연 너무 유명하죠. 영상을 뭐 보여드릴 텐데 그런 공연을 해서 정말 4명의 심사위원이 오늘 공연 중 최고의 공연이었다. 이러면서 극찬을 했고요. 세계적인 모델이죠. 하이디 클롬은 관객과 많은 시청자가 태권도를 배우고자 한다. 연맹 시범단이야말로 진정한 액션 히어로다. 이렇게 심서평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앞에 영상을 틀어준 게 좀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심사위원 추천으로 결승에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 중결승전이 열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린 게 첫 번째 중결승전 여기서 다섯 팀 두 번째 중결승에서 다섯 팀 그래서 총 열 개 팀이 9월 15일에 결승전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승전에서 딱 한 팀 우승한 팀에게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달러입니다. 복권 맞은 거랑 비슷해요. 이 연맹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지난해 1월에는 이탈리아 갓탤런트에 출연해서 골든 버저를 받으면서 결승을 지출했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해당 영상을 본 아메리카 갓탤런트 측이 제발 출연해달라. 우리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올해 봄에 오디션에 참기해서 결국은 결승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9월 15일 결승 결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